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친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최하단에 보시면은 서로 카톡 주고보는 이 메뉴가 있고 다음에 친구 아이콘 목록이 있죠. 이 친구 아이콘 목록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지금 현재 최하단에 사람 아이콘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저 위에 보시면 이거 사람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qr 코드로 친구 추가하는 것이 있고 연락처로 추가 이게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id로 추가 친구 추천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연락처로 연락처로 추가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친구 이름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같으면 말이죠. 홍길동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앞에 있는 이 80이 플러스 80이는 한국을 나타내는 전화번호죠. 그래서 전화번호 여기에서 010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010 예를 들어서 7380 0059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화번호인데 이걸 이렇게 터치하면 친구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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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확인, 확인 있죠. 여기 보시면은 확인 있어요. 이게 확인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확인을 터치하면은 친구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친구 등록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걸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할 수 없어서 다른 제 번호로 했는데 다른 번호를 한번 내 볼게요. 77 한번 내 볼게요. 혹 이런 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누르면은 유효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7380 4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나오고 1대1 채팅이 나옵니다. 이렇게 홍길동이 나오고 그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친구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